오늘도 이슈톡 기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에도 아주 그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셔서 아마 시청자 분들한테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금통기가 예정돼 있죠. 이번 주 목요일날 다른 때하고 다른 게 이주열 총재가 몇 번 나와서 조금 우리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뉘앙스 이런 것들을 몇 번 비쳤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금통기는 좀 시장에 관심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체적으로 일정이나 시장의 흐름은 어떤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목요일 15일에 한국은행 금통기가 열리는데요. 한국은행 금통기가 작년 5월에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0.50%로 낮춘 이후에 8차례 연속으로 계속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금통위에서도 만장일치로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총재 기자간담회 71주년 기념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파적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연내 두 번 올리겠다 이런 발언들을 포함해서요. 그런데 최근 또 공개된 5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이주열 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금통위원 상당수가 매파적 발언을 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통위원 다수가 가계부채가 급등을 하고 부동산을 포함해서 자산 가격이 너무 상승했다. 이런 것들을 해서 금융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에 지금 앞으로 기준금리를 언제 올릴 것이냐 이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 관심은 연내 기준금리를 몇 번 올릴 것이냐. 올린다고 하면 언제 옮길 것이냐. 이런 시기에 집중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흐름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인플렛 숫자가 높게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GDP 증가 이류나 이런 경제 과정 데이터가 높게 나오니까 약간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통상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신흥국, 우리나라 같이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에서는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미국이 테이퍼링 할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자금 유출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리고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아마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인에 대한 비난이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조금 매파적인 말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최근에 상황이 또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돼서 저희도 지금 4단계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서 다시 내수경기는 또 위축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조금 곤혹스러울 것 같긴 한데 시장에서 어떨 것 같습니까? 시장에서는 이번에 상당 부분 시그널을 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코로나19 델타 4차 확산이 이루어지면서 이번에는 아무래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지금 전망을 얻고 있습니다. 대신 또 완장일치까지는 아니고 소수 의견이 일부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거리 동기 단계가 상향되는 만큼 좀 민간 소비가 위축이 되고 경기 회복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게요. 한국은행이 사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전망을 하면서 이걸 근거 삼아서 기준금리를 올리겠다 했었는데 아무래도 확산세가 되면서 지금 저녁 6시 이후에는 2명밖에 못 만난다면서요. 그래서 또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준화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 인상의 근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번에는 아무래도 동결을 하고 소수 의견이 나올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수 의견이 나오느냐 않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수 의견이 나오면 시장에서는 기준금리를 연내에 무조건 인상한다 이렇게 받아들일 테니까. 그러면 기준금리를 올리기 전에 시중금리가 먼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행이 4%를 예상했는데 만약에 내수경제가 이렇게 침체가 되면 과연 4%가 나올 거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에 소수 의견이 나올 거냐 아닐 거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시장은 여전히 소수 의견이 나올 거라고 보나요? 네, 맞습니다. 소수 의견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종전에는 소수 의견이 한 2명 정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코로나19 4차 확산 이후로 소수 의견이 나오긴 나오되 한 명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금리 인상의 포문 정도 열 것이다. 이 정도로 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분기에는 원래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이번에 한 명 정도만 소수 의견이 나오니까. 이번에 한 명 소수 의견이 나오고 4분기에 그때 금리 인상을 한 번 실시를 하고. 내년 1월에 또 이제 금리 인상을 한 번 해서 도합 두 번 정도 하지 않겠냐. 이런 게 좀 시장의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